오늘 영하 백암날씨가 영하 19도? 근데 이러고 있더라고요 지금 제가 납품가는 거래처에 그 앞쪽에 한 6개월 정도 전부터 개가 한 마리가 있었거든요 여기 이러고 있는 거예요 6개월이 되다 보니까 삐쩍 말라가지고 한 겨울에 길가만 쳐다보고 있죠 나뭇잎도 보이잖아요 나뭇잎도 보이잖아요 아이고 다 얼었다 그나마 어르니까 이것도 갖다 주는 거예요 여름이면 상일 텐데 그래도 요거는 그나마 얼었어도 뜯어먹는다고요 완전 좀 더 열심히 해봤어요 마이크, 마이크, 마이크 마이크, 마이크, 마이크 마이크, 마이크, 마이크 마이크, 마이크 앉아서 주면서 많이는 불러봤죠 오면 다행이고 우리 차에 타고 가자고 몇 번 불렀죠 저의 몸은 얼마나 좋아 그래 에휴, 그런 게는 없는데? 이런 노인네들은 안 길러. 난 이 뒤에 누가 공장에 키우는 줄 알았어요. 키우는 게 아니라는 건 확실해요. 6개월이나 저렇게 있을, 저렇게 보셨잖아요. 제 생각엔 버렸을 것 같아요, 누가. 차 타고 가다가 길 옆이니까 여기가 좀 큰 길에서 이쪽에 대놓고 차 버리기가 좋잖아요. 그녀들 몇 번씩 놓을까 봐야해요, 두 번째로 정해져요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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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케이지 문을 열자마자 쏙 들어가 버리는 건 너무 처음 봐서 얘가 너무 발이 시려서 그런 것 같으니까 네, 중소화 수술도 됐어요 네? 중소화 수술도 됐어요 마이크로층이 있는지 체크 한번 해볼게요 중소화는 돼 있는 수컷이에요 나이도 한 두 살 전후 될까 하는 정도 같고요 혈액검사상에서도 특유 소견은 없어요 빈혈도 없고요 염증 소견도 없는데 심장사상충이 걸렸어요 일반적으로 한 군데에 집착한 아이들은 버렸을 가능성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한 군데에 집착한 아이들은 버렸을 가능성이 있어요 일단 아이들이 그 장소에서 호기심 갖고 돌아다닌다면 집을 나왔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지 않고 한 군데에서 바운드를 넓히지 않고 거기에 있다는 건 버리고 간 보호자로 기다린다든지 그럴 확률이거든요 저기 thumbs up 안녕하세요 안녕 아이고, 이쁘다. 앉아. 엎드려. 아이고, 어떡해. 이름을 그냥 사르고 가. 사르고 가자마자. 사르고. 오영수. 진해다가 좋은 사람 만나면 가야 되겠죠? 언제까지 뭐 해주시는 거예요? 좋은 사람 나한테 날 때까지. 오영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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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영수.